청원생명축제 추진위원회가 개막 100일을 앞두고 청주 인접지역인 대전, 천안, 세종을 찾아 현장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홍보 활동은 청원생명축제를 전국적인 축제로 발돋움시키자는 취지로 유동인구가 몰리는 천안, 아산역, 세종 고속 시외버스 터미널, 대전역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를 위해 청주시의 마스코트인 생이, 명의를 담은 홍보용 리플릿 천매와 홍보용품 3천 개를 배부했습니다. 올해 청원생명축제는 오는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열흘간 오창은 미래지 농촌 테마공원에서 열립니다.